정말 영어한테는 찍는다, 오늘 야, 이게 힌트가 이렇게 차원이 틀리네 야, 찾기 좋게 딱 꼭대기 층에 사네, 이 소녀가 그 근처에 선생님, 무슨 중학교가 있을까요? 거기 신성 여중이에요? 남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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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인가? 손바꼭질 괴담을 들어볼 적 있나요? 인허공학 길동초등학교로 가주시겠습니까? 이 loose 드디어 인허공과 네, 이게 맞네 어! 맞아! 창! 이거 맞아, 기사님! 어! 맞아! 저 집이야!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단체로 맞네! 기사님 좀 찾았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학생 집을 찾아가는 거구나? 뭐야... 아니, 이거 촬영 장소인가? 어? 일로 오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어, 다 왔어, 왔어, 왔어 어디 맞어? 발이 채워 잘나? 응?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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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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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야, 석진이 형을 내가 딱 보네! 어? 이거 봐, 이거 봐! 나랑 중에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혹시 차 있으세요? 네, 있어, 있어, 있어! 선생님, 저 여기로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그 초등학교 앞에 아니에요? 혹시 그쪽 아세요? 어? 왜요? 아, 여기서 좀 더 직진하시면 학교도 또 있거든요? 와, 종국이 형... 아, 괜찮아, 진짜... 학생! 여기 살아요? 응 그래, 나 이거 한 번만 알려줘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거거든요? 어, 진짜요? 여기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저기다! 저기다! 아! 근데? 고마워! 이장표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 집! 우리 집! 저기 메토라이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게 메토라이니까! 메토라이니요! 여기 소원인데? 네? 여기 백기송인데요? 백기송인데요? 이거,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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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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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방수 어디야? 형, 저 일단 만나요. 이거 길게 얘기하지 필요도 없어. 일단 만나요. 그래! 너 어디냐?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 쪽이에요. 그래, 그래. 반디까지 잘 안 돼. 어? 어? 응? 응급상태인데? 그렇지, 그렇지! 어? 저 여기 지금 입구예요. 아, 그래. 그럼 거기 잠깐 서 있어라. 예, 형. 아, 방수도. 야, 근데 하아 가지고도 여기 오네. 아, 하려. 하도 뭐하냐? 하아하하하하 이거 안 되냐? 해 봤어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 ieron 뭐야? 좋은신,llen신. 습 그다음에 인거고.